네, 여기서 나머지 좀 저리로 갔다 오고 지금 얼마나 되어있어? 여러 문방 갖고 나오면 되냐 문자가 왔으면 왔어 우리 아버지 한 달에 싶었는데 추억이 나고 막 그런 거 아침내가 온다 어쩐지 안 하겠네 옷이 되는 건 옷이 예전에 온다 장본을 밖에다가 제주도 안 하신다고 상상생활을 가실 수 있을까? 상상생활을 가실 수 있을까? 네, 네, 네 네, 네 네, 네